김재호 선수도 오늘 5타를 줄였네요. 굿샷 좋아요. 9번 홀 두번째 샷. 오 왔어요. 왔습니다. 이수민. 거의 알바트로스가 나올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홀리오플 살짝 지나갔습니다. 이글 성공. 가볍게 이글 기록하는 이수민. 집어넣는군요. 함정호. 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러프가 길었어요. 네. 거의 발목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아우. 굿샷. 함정호. 그냥 가서 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버디 성공. 함정호 선수는 지금 후반 들어서는 괜찮아요. 아우. 아우. 눈은 좀 차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 파퍼트로 놓치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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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로는 어렵고. 또 그린은 빠르고. 또 핀은. 아. 이제 코너에 좀 꽂혀있으니까. 이런 공략은 뭐. 최상의 공략이죠. 거의 뭐 핀, 그린, 그린? 버디 성공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약해지니까 벗어날 뻔했어요. 김비호 이영준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죠. 퍼스트 컷 쪽인데요. 굿샷 김비호 김비호 아 김비호 현정협의 두 번째 샷. 굿샷 현정협 굿샷 현정협 현정협 선수가 여름 휴식기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탑10으로 만족 오우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현정협 오늘 이 팟4에서 정말 좋은 세컨샷을 계속 보여줬는데 윗쪽으로 가게됩니다. 네 현정협 기분 좋은 이글이에요. 다들 자극적으로 생선할 유정 bilisi 아름다움 해뒀 개시 두 번째 셈 어느 날